진동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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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진동예수입니다. 색은 개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색으로 염색하는게 유행인데요.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중언냥 염색이 인기가 있습니다. 진동빵 염색 빙빵 엥커가 중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빵whatável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동빵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 Forms 영상이 무엇인가요? 약을 쓰지않고 앨멜같은걸로 염색을 하는거에요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찐빵앤코 였습니다 그렇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찐빵앤코 였습니다 찐빵빵빵 찐빵빵빵